구독, 좋아요, 앙 너무 달아 다 나오네? 다 나오네 아 사인해줄 때니까 가라 체육관 오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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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1층, 북쪽 일자 갔어? 북쪽 1층 우리 북쪽? 어 바퀴 아니야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사운드 끊겼어 아 맨 남는다 봐라, 봐라, 봐라 뭐야 우린 줄 알았어, 우린 줄 알았어 총도 없이 뛰어댕기네 서쪽 1층에, 서쪽 1층에 4배사람을 뿌려놨다 사인 한번 해줬다 머리에 사인해줘버려 사인해줄까 바로 귀가하잖아 ㅋㅋㅋㅋ 구상이요? 저 4, 5개? 총 4, 5개 먹어요 많으면 5개, 적으면 4개 너무 많이 쓸 일이 거의 없어 궁대를 많이 쓰지 보통 궁대 10개 정도 챙겨가지고 이제 이럴 때 맞을 때마다 궁대 감지 네 위시 앞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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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 아만 거기야 앞세임 꺼지세요 꺼지세요 완전 또라야야 저거 또라야라는 말 심하시네 아 뭐야 이거 또 아아 완전 봄석이 다니네 이것들 야야야야 2번 2번 북쪽으로 간다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미라도 지나갔었어 미라도 야야야 둘거 지낸다 북쪽으로 나 픽스 해볼게 미라도 미라도 너 혼자다 저거 2명으로 타있는거 같아 미라도 둘 탔다 아이씨 나 버그 걸렸어 방금 뭐야 오른쪽에 하나다 뒤에 하나다 동쪽으로 옮긴다 얘들 동쪽으로 올라간다 자 중앙선으로 아 방금 버그 뭐야 지금 2번 오토바이까지 지금 컷 컷 컷 컷 야야야 3대다 3대다 3대 야 내 왼쪽에 상호요 그거 잡아줘 나 죽는다 이거 MZ3야 어디야 MZ3 야 그 MZ3 개피 니 앞에도 P1이야 잡아 엎드렸습니다 잡아 엎드렸습니다 내가 사방 봐줄게 그럼 사방 상호요 나 추워 너 쩐다 너 쩐다 4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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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면 되네 4번에 있어 4번에 있어 딱 4번에 엎드려있어 주유소 돌아가면 다 보여 야 저 공목나무 아 뭐야 아 어려워 야 저거 트위트 MZ3 엎드린거 기절 아아아아 MZ3 봐준다 헐레봐 MZ3 트위터 때려놨어 이제 힐 끝났을거야 저격도 맞춰줘 야 이거 왜이렇게 많아 야 우리 뒤에 오토바이 소리 아 저 하필 MZ3라서 차 터졌어 야 빵빵거렸는데 아닌가 늘 빨네 아고양 빼고 왔어 저거 말했다 절대 죽여 끝 끝 아 아 나만 작아워졌어 인웨어 형 지금 이번워봐 맞다 인웨어 형 화장시켜주러 가야겠다 아하핰 야 힐다니까 따뜻하게 만들어 줄게 나쁘지 않다 야 왜 속이 살아 응선해 입어 병 필요해 필요해 병 필요해 나 바로 간다 내 목숨 정냥아 그거 알아? 나 죽더라도 너한테 가서 결실게 간다 정냥아 예? 백 간주 야 뛰어간다 성훈아 니쪽으로 확인 확인 흰옷 입은 힐 절대 못 죽어 니 오른쪽은 안보여 이봐 이봐 피 1이다 나한테 안보인다 야 주놈 몰리 뒤로 빠져야돼 뒤로 빠져야돼 이리로 오지마 지금 이번에 있고 주황선이 나 엄청 싸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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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리와 가까운 이리와 그리고 주황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있어 야 우리 뒤에 차 미라도 도로 탄다 미라도 도로 탄다 미라도 미라도 어디서 온거지? 오케이 오케이 다른전 여기있어요 끝 땡 폭풍 너부다랑 잘못 태워줘요 어 뭐야 오시구요 화키리구요 피 5장 주변 조심하소 8배 필요한 사람? 아 뒤지실래요? 야 아니 총알이 막 3개씩 남아 아 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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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3개씩 날라왔어 제가 죽어볼래? 8배 남아 8배 방송감 살려줘 어 뭐야 또 야 날라온다 총알이 막 아 쏘리 쏘리 야 보금 먹었냐? 야 보금 먹었냐? 아 나 먹었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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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야 너 하는거야? 마이크 그거 올려바라지 말고 마이크 띄고 왔어 방송감 뒤지게 없는데? 그니까 지금 하는거 아니 나가봤자 반피 정도일줄 알았는데 야야야야 주황선으로 뛴다 창고였어 나 창고 그리고 지금 이번사람 없었던거 같애 차로 박혀있었는데 어 싸운다 싸운다 이번 싸운다 추가발리에 추가발리에 헤헤 갈아줘 얘가 오른쪽집 사라웅 샀던거 같긴하거든 차로 박혀있는데 야 거 박는거 맞냐? 바로 막아줘 갈 뻔 이따 이따 를 마이크 끄고 있겄 어떡해 말 꺼지게 좋네 이번 일 특집 있었대 이벌 일 특집 나왔다 왕관집 안이 하나 오른쪽 필리 오른쪽 필리 오른쪽 필리야 세대 세대 확인 확인 오른쪽 면에 있어 오른쪽 방에 있어 관광 기절이야 끝났지 능선이 왼쪽 능선 조심해라 박는 판단 Not bad Not bad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 좋다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았어 프린스 4개 중 급차냐 배드보단 낫지 죽은 사람 조용히 하잖아 이번 쪽에 내려온 것 같은데? 능선에 있던 애들 정영씨 방송으로 안받아줘 저도 찐으로 받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미안 미안 사과하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번 쪽에 사람이 있어 두명 이상인 것 같은데? 차 탈 때 죽여야겠다 두명 이상 우리 쪽 뛰어온다 하나 왼쪽이 능선 올라가려고 한다 주황선으로 이렇게 두명 우리지 두명 이번엔 두명 두명을 못하는데? 이번이 주황선 쏘고 있어 얘네 왼쪽으로 붙냐? 아냐 아냐 나 왼쪽으로 올라가도 돼? 올라가도 돼 근데 이번도 심해 주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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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황선 사람 있어 아 여기 창고가 나오네 다 두대씩 때려놨고 얘네는 널 뒤졌다 으헴헤헤헤 아이 사람 있어 바이 상호 이름이 먼저 프린스가 되버렸냐 걔 감은거 아니야 원래 거기 있었던거야 왜냐면 내가 있을때 올라간데 없었거든 그걸로 이제 누나 뒷깍 조심하라 이제 힐 와 수소한게 개 불편하다 아 빨리 나와라 못찾겠다 이분 능선? 가까운 능선 있어 돌멩이 뒤 능선 2번 죽여놔 정냥 빨리 뭐해 뭐야 바로 앞에 있네? 아악 잡았어? 어? 아니 마오칸 못 잡았어 마오칸 살인지 없는 살인지 와 죽은거 같은데? 이거 인서건 아니잖아 마오칸 뭐야? 이번빙 뒤 돌 뒤에 있어 마오칸 끝난거 같은데? 마오칸 이번빙 끝난거 같은데 이번빙 끝났다 지금 입어 계절 왼쪽으로 경막사 안 떴다 떴어 떴어 아 그래? 응 떴어 떴어 3번에는 죽었어? 응 떴어 저기 미래에 밀 필요는 없겠다 밀 필요 없어 이분쪽 사람 있는거 같았다 조심해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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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라고 말해 기다리다 기다리다 불쌍 아 기자 이리 붙는다 이제 죽 Isa 둘 다 죽어 1번 더있다 끝x2 하아악 하아악 다 갔다! 참고해! 참고해! 다 갔다! 참고 막았다! 확인해! 참고 막았다! 두 팀! 한 대 끝났는데? 이거 네 왼쪽 회원에서 조심해! 총소리 났었거든? 저 오토바이 내려온다! 3번! 도망갑니다! 4D2 같은데? 2대? 오른쪽 참고 둘이다! M24 감옥팔! 아 첫번째로 다 죽었구나! 오른쪽 참고 입구에 2대! 차있지 형? 차있어! 나 삼뚜기야! 내가 그냥 걔 때리고 있어!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어! 저게 다 죽었구나! 쟤 흐흐힝!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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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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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파 훌리 쉣 오른쪽 한 칸 더 갈게 내가 한 칸 더 채우고 차 탄다 오른쪽 나온다 창고 옆에서 참았다 맞아 바로 도망가는데? 숨 못 쉬어버렸지? 방금 창고 왼쪽에 하나 있었다 나와라 너희 다음 톤 나와야 돼 우리 둘 다 삼뚜 오른쪽 피키면 한다 터트려났어 바퀴 잘 살렸어 아예 오른쪽 깨자 딜량 야무지 여기서 한 2천 채우고 있었나? 일방적으로 폭행했는데? 너무한데? 서클도 빠지셨네 오른쪽 밖에 있다 오른쪽에서 오른쪽 문 오른쪽 밖에 있었구나 불타 몇 개 있냐? 두 개 오른쪽으로 핀다 일단 최대한 아껴자 왼쪽으로는 안 날라하는가 보다 왼쪽으로 날라온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었다 방금 확인 워리스루타임 오른쪽으로 뛰었다 오른쪽 하나 더 오른쪽 피해 두 대 두 대 두 대 나왔나 오른쪽 밖에 기절 투항하라 투항하라 빨리 투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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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살려간다 살려는 주겠다 수항하라 살려는 주겠다 투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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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는 주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야야야 느낌이 이상해 조심해봐 아닌가? 잘 쏘는거 뭐야? 헐쌉 뭐야 피해 야 녹았어 방금 야 녹았어 한 면 걸렸잖아 투항하라 살려준다메 저희도 투항이야 저건 투항이 아니야 명중모상 282나 오는데? 유황 62점 먹었네